안녕하세요. 스토리입니다. 오늘의 메뉴는 스틸프라이드 스파이시고 계란물, 채소, 그리고 뼈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뼈입니다. 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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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정말 맛있어.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오늘의 소스는 매콤한 맛입니다. 소스는 매콤하네요. 소스는 매콤하네요. 매콤해요. 매콤한 소스는 매콤해요. 매콤해요. 김치 엄청나요 김치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요 와우 이렇게 치즈 그리고 매콤달콤달콤 음 와우 정말 맛있어 우와 시끄럽 haben 약간oyo 너무 맛있어요 오마이갓 잠시만요 잠시만요 뼈를 씹어놨어요 먹기 좋은 하루에 다 먹기 좋은 하루에 다 먹기 좋은 하루에 다 먹으니까 맛있다. 사과가 된다. 맛있다. 한번도 먹기 좋은 하루에 다 먹기 좋은 하루. 맛있다. 매콤달콤달콤 뼈를 많이 씻어먹었네요 뼈를 많이 씻어먹었어요 흐흐흐 흐흐흑 믿음을 믿어 아.. 아..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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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후루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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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뼈는 뼈 뼈는 뼈 와… 하아… 계란 아이스크림 팽이버섯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와우 오늘 저는 매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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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맛있었어요 매운 고춧가루 너무 고춧가루 너무 고춧가루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하지만 괜찮아요 오늘 영상에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